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한라수목원 약 2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제주도 내 자생식물과 도외수종을 포함한 1,100종, 10만여 그루의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교목원과 관목원, 희개특산수종원, 수생식물원을 비롯한 10개의 전문 수종전시원과 운실, 산림욕장,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명품 숲길입니다. 나무들과 들꽃, 약초들이 뿜어내는 향은 전국 수목원 중에서도 최고인데요. 수목의 향을 맡으며 걷다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좀 더 걷고 싶다면 광이 오름 정상까지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1.7킬로미터의 산책로를 따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라수목원의 또 다른 볼거리,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이곳은 제주도민과 관광객,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조류, 어류, 제주의 곤충과 양사류, 파충류 등을 비롯해 한라산의 식물과 형성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중 환경에 대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숲이 전해오는 향긋한 냄새, 걷는 내내 이어지는 상쾌한 기분, 철따라 피고 지는 수목과 들꽃들의 향연,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늘 푸른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의 정원, 한라수목원입니다. 울창한 원시림 속, 시원한 폭포수를 품은 천상의 정원. 천혜의 자연풍광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1년 내내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돈내코. 해마다 여름이면 물놀이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주의 으뜸가는 계곡. 돈내코의 시원한 원시림 계곡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원시림이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걷는 최고의 산책코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차고 깨끗한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은 최적의 쉼터 돈내코. 멧돼지들이 물을 먹던 하천의 입구라는 뜻의 재미있는 이름이 붙여진 계곡입니다. 계곡 사이로 난데 상록수림이 우거진 돈내코는 야영장과 체력단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해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녀갑니다. 향긋한 숲의 향기를 따라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나무 데크 산책로. 걷다 보면 기분 좋은 엔돌핀이 절로 생겨납니다. 돈내코 유원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야외 공연장 시설도 새 단장을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돈내코의 백미. 한 쌍의 폭포가 아름다운 물줄기를 뿜어내는 원앙폭포.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원앙폭포는 한 쌍의 폭포가 사이좋게 흐른다고 해서 원앙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비경을 연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옛날부터 동민들이 산복도위를 피해 즐겨찼던 피서지, 돈내코. 제주에서 백중날에는 닭을 잡아먹고 물맞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날 물을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사라진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요즘도 여름철이면 물맞지 않은 피서객으로 넘쳐나는 돈내코는 자연 속 천혜의 놀이터입니다. 한라산이 감싸는 원시숲의 비경, 돈내코. 다시 한번 발길이 머무는 제주의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깨끗한 자연과 땅속 깊이 생명수를 품어하는 숲, 곧자왈 전국 유일의 곧자왈 생태체험 휴양님으로 사랑받고 있는 교래 자연휴양님 곧자왈이 선사하는 천연님 그 속에서 편안한 힐링의 시간 가져보세요. 늪설이 오름과 큰 지그리 오름 자라 우리나라 최초로 곧자왈 자연님에 만들어진 교래 자연휴양님 숲속의 초각, 야외 공연장이 갖춰진 휴양지구와 야영지구 곧자왈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지구 큰 지그리 오름을 오르는 산림욕지구까지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산림 출향 공간과 함께 다양한 자연 생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숲생들이 곧자왈 돌무더기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내뽑는 생태관찰로 생생한 숲의 이야기를 오감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야외교실 한 시간 남짓 곧자왈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자연을 배우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옛날 제주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오름 산책로 숲가마터와 곧자왈 숲길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지를 가로질러 큰 지그리 오름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과 오름들의 멋진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교래 자연 휴양림의 백미는 바로 곧자왈에서의 하룻밤 추억 휴양림 곳곳에 아늑히 자리한 숲속의 초가에서는 독특한 제주의 주거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집집마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집 한 집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제주 초가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산림욕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속의 휴양관에서는 깔끔한 외관과 함께 탁 트인 창 너머로 곧자왈의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최고의 여행지 곧자왈 천연 숲이 품은 교래 자연 휴양림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산과 바다 그 너머의 푸른 섬 눈 닿는 대마다 그림이요 환상의 섬 제주에 빼어난 명승지 송악산 자연과 역사, 지질교육의 생생함이 살아있는 송악산의 속사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시원하게 뚫린 해안도로를 따라 저 멀리 무인도 형제섬이 여행객들을 반기고 바다와 인접한 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순 금모래 해변을 시작해 모슬포항까지 이어지는 올해 10코스 중의 백미 바로 송악산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송악산의 옛 이름은 절울이 오름으로 제주어로 절은 물결을 뜻하는데요. 서귀포 앞바다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온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남쪽으로는 해안 절벽을 이루고 그 안에 오롯이 분화구를 품고 있는 송악산 작은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있어 천태만상의 장관을 이루고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은 파도에 침식되어 단해를 이루며 아찔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송악산 정상에 올라서면 그야말로 황홀한 강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저 멀리 제주의 모태인 한라산이 노람막에 자리해 있고 바로 앞으로는 산방산과 단산 용머리 해안이 올망졸망 모여있습니다. 바다로 눈길을 돌리면 가파도와 마라도, 형제섬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고 산 아래 바닷가에서는 감성돔, 뱅어돔, 다금바리 등이 많이 잡혀 제주도에 으뜸 가는 낚시터이자 관광 명소로 손꼽힙니다. 절벽 곳곳에는 일제시대 때 파놓은 진지 동굴도 남아있습니다. 마라도를 운항하는 전기 여객선이 오가는 송악산 해안가의 선착장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로 떠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노란 잠수함을 타고 송악산 앞바다로 해저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나지막하고 완만한 경사에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송악산 아름답게 펼쳐진 풍광에 눈이 즐겁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온몸이 상쾌해지는 곳 송악산은 언제나 그곳에 서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안덕계곡 태초에 하늘과 땅이 열리고 구름과 안개가 낀 지 7일 만에 큰 산들이 일어서고 시냇물이 암벽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내려 계곡을 이룬 곳 치안치덕 편안함을 얻고 덕을 다스리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덕계곡 원시숲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안덕계곡의 비경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기암절벽과 협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안덕계곡 조선시대 대정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도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요. 봄, 가을에는 입구에서 폭포까지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계곡물에 몸담그고 무더위를 피하기에도 제격입니다.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함이 살아있는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을 이루며 계곡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3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 안덕계곡을 더욱 눈부시게 만듭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절벽과 평평한 안반바닥을 유유히 흐르는 맑은 물이 멋스런 운치를 자아냅니다. 계곡 양쪽으로는 각종 난데수목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각종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안덕계곡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천연기념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구가에서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짐작해 지지하는 오래된 이끼들 계곡물 속의 바위가 그대로 투영되는 맑은 물 남녀노소 누구나 발걸음 가벼이 찾아와 안덕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기암절벽과 맑은 계곡물 사계절 녹음이 오거진 안덕계곡 울창한 숲이 전하는 자연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몸과 마음 한가득 건강한 기운을 듬뿍 받아가세요. 한라산자락 웃 동식물들이 생명의 터전을 키우며 살아가는 제주 그 중에서 제주의 명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루 자연학습과 생태체험 오름산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열린 자연학습장 노루생태관찰원에 오면 누구나 노루와 함께 친구가 되어 뛰어놀 수 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거치노름기슬계 자리한 노루생태관찰원 노루 보호시설인 사육동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노루를 접할 수 있는 노루생태관찰원 이곳에서는 노루들이 살던 오름을 그대로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 속에서 노루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관광객들이 쉽게 노루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상시관찰원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야생로를 만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치노름 둘레의 2.6km 주관찰로 목재 데크와 노루의 이동 통로인 흙길과 목재 계단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숲길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제주 노루들의 종류와 생김새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루들을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고 영상실에서는 제주 노루들의 생태에 관한 영상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연학습과 생태체험 오름산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시민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루생태공원은 노루 먹이주기 체험 노루가 사는 오름생태 알아보기 등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노루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노루생태관찰원 방목지 안으로 들어가 노루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노루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휴식처이자 가족끼리 세계자연이산 등지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영예를 아는 제주 제주의 사쪽길 노을 지는 바다의 아름다움과 수만년의 신비를 품고 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소월봉입니다. 제주도 내 최대의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는 한경면 구산구 제주올레 12코스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소월봉 해발 77m의 완만한 오름 건너 뒤편에 까까지근 해안절답을 따라 꺼운 파산재 지침이 길게 이어져 장관을 이룹니다. 지난 2010년 한라산, 청산일출봉, 만장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수월봉 화산활동으로 생긴 연속적인 측리는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지질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월봉 서쪽 해안절벽을 따라 걷다 보면 화산활동 중에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쇄설층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1만8천년 전 불과 물이 만나 격렬했던 괴성이 깎아지른 절벽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13호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은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자연이 빚어놓은 웅장한 자태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해안가 가까이 다가서면 장엄한 그 속살을 드러내는 수월봉 화산재가 겹겹이 쌓여 만든 수월봉 층리마다 다양한 크기의 돌조각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강력한 화산 분출 당시 분화구에서 터져 나온 화산탄으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격렬했던 마그마의 열기를 잇고 이제는 대자연을 감싸하는 수월봉 수월봉 정상에 오르면 차괴도 멀리 용수마을의 풍력발전기 자군의 폭우와 단산봉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가 곳곳에 파놓은 일제시대 일본군의 인공갱도 수월봉 정상에 위치한 고산기상대 수월봉 앞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고산리 사람들 수월봉에는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신이 한 폭의 병풍을 휘둘러 쳐놓은 듯 불과 물, 시간이 빚어낸 경이로움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수월봉. 역사와 휴식에 있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 수월봉의 위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름다운 절경을 품은 관광도시 제주. 그러나 제주는 조선시대에 가장 혹독한 유배의 땅이었습니다. 이 가혹한 땅에서 추사체를 완성시켰던 추사 김정희. 조선시대 대표학자이자 예술가였던 그의 예술운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세도정치에 휘말려 제주로 유배를 왔던 추사 김정희. 그는 이곳에서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로 추사체를 완성하고 필생의 역작인 새한도를 남겼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마을 청년과 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고 다도의 대가인 초이 선사와 평생 우정을 나누었고 제주에 차 문화를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추사 유배지가 국가 사적으로 습격되면서 2010년 건축가 승효상의 설계로 개관한 제주 추사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추사관은 지상에 드러나는 건물을 최소화하고 현무암과 목재를 사용해 제주의 지역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제주에서의 유배 시절 모습을 그린 해천 일립상을 시작으로 서예와 현판, 탁본, 편지글 등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의 걸작 새한도. 추사에게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역관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해 그린 일화가 유명합니다. 추사가 대정향규에 써준 의문당 현판. 추사가 제주로 유배오던 중 들렀던 해남 대둔사에 써준 예서체 현판. 유배지에 핀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예천한 시. 그리움을 담아 부인 예안 이씨에게 쓴 편지글들. 추사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쓴 마지막 작품인 봉은사 판전 현판까지 주옥같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모 공간인 추사홀의 여백의 공간은 추사 작품의 절제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유배지에서의 삶. 그 속에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새한도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추사 김정희. 추운 겨울날에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고귀한 절개를 지켜갔던 그의 삶과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70여년 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제주사람들. 후대들의 끊임없는 진실규명과 노력으로 그들은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무력 충돌.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이후 후대인들의 끊임없는 진상규명의 노력으로 2008년 제주 4.3 평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아기를 꼭 깨워하는 모성애를 표현한 비설. 제주 4.3 희생자들의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을 기록한 강명비. 아픈 역사를 돌에 깊이 새겨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4월 3일 위령제를 지내는 제주 4.3 평화공원. 공원 내 우뚝 솟은 위령탑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화합과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치형의 4.3 위령제단은 영원성과 함께 민주, 인권, 안락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재단 안쪽의 위패봉안소에는 15,000여기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주 위령제단 뒤쪽에는 행방불명자들의 개인 표석을 설치해 그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복합문화공간인 제주 4.3 평화기념관. 6개의 전시관에는 제주 4.3의 발발과 민중봉기, 학살과 무장대의 공격 등 사건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글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겼던 동굴 속, 그 안에 쓰러져 있는 4.3 백비, 이름을 달고 일으켜 세울 그날을 기원합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이념과 사상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꽃을 피우는 역사의 장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섬들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며 제주도의 작은 다도에라 불리는 추자도. 바다 낚시 천국으로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힘찬 생명의 섬. 참 굴비의 고장, 추자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항을 출발해서 1시간이면 닿는 추자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추자와 하추자, 축포, 횡간도까지 4개의 섬과 38개의 무인도가 추자해양돌입공원의 청정바다를 수놓습니다. 바다 낚시 천국으로 알려진 추자도는 참돔, 돌돔, 농어 같은 고급 어종들이 풍부해 사계절 내내 낚시꾼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추자도 하면 역시 참굴비와 멸치젓간, 지방질이 적은 흰살 생선 참조기를 천일염에 절여 말린 추자굴비는 청정바다가 선사하는 명품입니다. 이제는 추자도의 볼거리들을 찾아나서 볼까요? 한라산과 다도해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추자도 등대 홍보관. 이곳에 오르면 사자섬을 비롯해 섬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올레길도 인기입니다. 추자도 올레길 최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돈대산과 소나무숲이 우거진 은달산 흙길 따라 걷다보면 야생화며 자연히 조용히 말을 걸어오지요. 추자초등학교 뒤편의 최영장군 사당. 국민왕 23년. 탐라에서 일어난 난을 진압하러 온 최영장군이 잠시 추자도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에게 어망을 만들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은혜를 기려 지어진 사당입니다. 하얀 반공탑이 서 있는 등대산 공원. 추자항과 마을, 산, 학교가 한눈에 보이고 주변 섬들의 아름다운 풍광들이 펼쳐집니다. 풍요 가득한 추자도 오늘도 그 바다는 생명력으로 넘실댑니다. 일상의 휴식이 필요할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자연히 살아 숨쉬는 추자도로 떠나보세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안고 우리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선물하는 숲 다양한 동식물이 털을 일구며 살아가는 작은 한라산 한라생태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훼손되고 방치되었던 야초지가 9년여 기간 동안의 복원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한라생태숲 수생식물원, 단풍나물숲, 산림욕장, 순모루숲길과 같은 다양한 테마의 숲들로 꾸며져 있는 한라생태숲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을 뽐내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제주에 자생하는 희귀 식물들과 사라져가는 종들을 보존하고 있는 한라생태숲 초지였던 땅이 산림으로 바뀌자 반가운 손님들도 찾아옵니다. 천연 기념물인 붉은 베세매와 살색조 새로 지정된 제주의 덧대, 큰 오색 닦다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노루와 오소리 제주의 특산종인 제주도롱용부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다채로운 숲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순모루숲길 순모루는 숯을 굽는 동산이란 뜻으로 한라생태숲에 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입니다. 하얗게 물이 지어 피어난 박새와 보라색의 한라 돌짜기꽃도 탐방객들을 반깁니다. 지하 460m 안반 아래에서 끓어올린 맑고 깨끗한 물 한 모금은 탐방객들의 갈증을 달래주네요. 한라생태숲은 연구림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데요. 제주의 다양한 자생양치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양치식물원 천의과정 전시림과 난대수종 적응시험님도 좋은 자연학습장입니다.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아이들은 숲의 중요성을 배워갑니다. 숲속의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숲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의 숲 한라생태숲을 거닐며 맑은 공기와 청정한 제주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아가세요. 감귤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곳 어른들에게 삶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 감귤 박물관입니다. 제주 특산물 감귤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보세요. 사계절 내내 감귤을 만날 수 있는 제주 감귤 박물관 어른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어린 감귤을 되돌아보는 현장이자 학생들에게는 제주 감귤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실밖 체험학습장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감귤나무를 대항나무라 불렀습니다. 부지런히 감귤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인데요. 감귤 박물관에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과 감귤의 역사와 문화, 산업, 노동 현장들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감귤농장에서 쓰이던 농기구를 보면서 농부들의 숨은 땀방울도 직접 느껴보세요. 사시사철 상큼한 귤 내용을 맡으며 감귤꽃과 열매를 관람할 수 있는 세계 감귤원 세계 각지의 다양한 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색도 크기도 다양한 감귤들 열매 모양이 사람의 손처럼 생긴 불수감과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귤 두금감 자이언트 감귤까지 볼거리 가득합니다. 뮤지엄 샵에서는 감귤과자, 양갱,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맛있는 감귤 디저트도 맛보고 가세요. 원라봉 기슬계 산책로는 트레킹 코스로 재격 놀며 쉬며 걸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입니다. 제주 감귤의 모든 것이 한눈에 쏙쏙 감귤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맛볼 수 있는 곳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감귤 박물관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제주인들의 간인한 의지와 삶의 지혜 제주의 탄생과 역사까지 제주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이곳에서 탑라인의 향기와 얼을 느껴보세요. 제주도 고유의 민속과 생활풍습, 자연생태, 지질환경을 통해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오목조목 배울 수 있는 곳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글개 등 제주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자연전시실과 민속전시실, 해양종합전시관, 야외전시장에서 생생한 제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산섬 제주의 탄생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연전시실, 생생한 만장굴 체험은 인기 만점입니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큰 오색 딱따구리, 직박구리, 제주 왕나비를 비롯해 한라산의 버섯과 재래감귤 등 제주의 동식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탄생과 성장, 결혼, 환갑과 장례, 재래에 이르기까지 옛 제주인의 일생과 의식주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제1민속전시실,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곳을 통해 제주만의 독특한 신앙도 알아봅니다. 어류와 해산물 채취 도구들과 제주의 옛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농기구들이 전시된 제2민속전시실에서 옛 제주인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고래뿐 아니라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해조류, 어피류 등을 만날 수 있는 해양종합전시관 2004년 제주에서 발견돼 박제된 13m의 브라이드 고래골격도 큰 볼거리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 여행의 요미! 제주여행의 시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를 직접 느껴보세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곳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제주 별빛 누리공원입니다. 제주의 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코스 1순위 제주 별빛 누리공원 달 관측 이벤트와 밤하늘의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야간 관광지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야외의 커다란 태양계 행성들이 먼저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그 자체! 관측실의 천체망원경! 아주 먼 은하계 너머의 별들이 렌즈 속으로 들어오면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고 밤에는 토성과 목성을 비롯해 태양계 내에 아름다운 행성들과 천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도 가득!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스릴 만점인 4D 입체 영상관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더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고 천체 투영실에서는 편안히 누워서 진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듯 계절별 별자리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태양계를 여행하는 자전거 체험에서부터 우주선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타임 터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도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별빛 누리공원의 하이라이트! 어두운 밤! 전망대에서는 별자리 설명을 듣고 직접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레이저 빔을 통해 계절별 별자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별빛 누리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과 과학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 별빛 누리공원은 재미있고 유익한 천문과학 교육의 장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고, 만지고, 느끼며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게 거대한 우주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제주 별빛 누리공원으로 신나는 환상의 별빛 여행을 떠나보세요. 옛사람들이 목숨별이라 부르며 한 번이라도 보면 우병장소한다는 노인성 우리나라에서 노인성이 가장 잘 바라보이는 곳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으로 신비한 별나라 여행을 떠나봅니다. 대형 굴절 망원경과 황도 12공 별자리 조형물이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반기는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이곳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껏 즐겨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과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밤에는 계절에 따라 제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수많은 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 상관없이 주야간 언제든 광활한 대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천체의 움직임과 좌표계를 이용한 별자리 공부는 물론 천체 투영실의 8m 동 스크린을 통해 환상적인 별들의 우주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을 비롯해 망원경의 종류, 태양과 행성 등 우주의 진화 등 천문 관련 다양한 전시시설들 우주의 체중계, 무중력 거울을 체험해 보면서 천문과학의 재미도 키워갑니다. 재미있는 별빛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천체 관측과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갑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오붓하게 영화 한편 어떨까요? 신청을 통해 천문우주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맘껏 즐겨볼 수 있는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아이들과 함께 놀며 쉬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티 없이 깨끗한 제주의 하늘과 맞닿은 곳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던 유년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함께 우주의 신비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산, 한라산 그 산자락에 도깨비가 살고 있다면 혹시 이런 모습인가요? 언덕을 거슬러 오르는 마법의 길 신비의 도로 한라산 도깨비가 오르막길에서 밀어주는 신비한 힘을 직접 느껴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을 지나 천백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신비의 도로 오르막길에서 차를 세우면 당연히 서 있어야 할 차가 신기하기도 굴러가서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불립니다. 도로 옆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 3355 사람들이 신기한 실험을 하느라 물을 붓기도 하고 병을 눌려봅니다. 눈으로 보기엔 분명 오르막길인데 페트병을 가만히 놓으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마술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시동을 잠시 꺼보세요. 중립 상태에서 무거운 차도 오르막길을 슬슬 올라가는데요.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신기한 광경입니다. 1980년대, 신혼부부가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다가 세워둔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한 이후 세상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신비의 현상을 체험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밀하게 지표 측량을 해본 결과 오르막길로 보이는 쪽이 사실은 경사 3도 가량의 내리막길이라는 점 시선을 가로막는 길 양쪽의 가루소로 인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면서 안전을 위해 오해도로가 생기고 주차장과 산책로, 휴게실 등을 갖춰 이제는 명실상부한 관광공원이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고도 신기한 신비의 도로에서 한라산 도깨비와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한국국토정보공원 쇠속각을 출발해 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서귀포 해안과 전방폭포를 지나는 울랫길 6코스 그 길 위에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서복전시관 중국 진나라 불로초를 찾아 제주로 왔던 서복의 불로장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진다는 정방폭포 그 서쪽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서복전시관 서귀포에는 진나라 사신인 서복이 삼신산의 하나인 한라산을 찾아 정방폭포 해안에 밭을 내리고 한라산에 올라 불로초를 구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서복전시관이 탄생했습니다. 서복이 정방폭포의 암벽에 새겨놓았다는 서불과지 서불이 이곳을 지나가다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데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서복전시실에는 서복 일행의 여정을 담은 모형과 중국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시해 놓았는데요. 시선을 확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볼거리 바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순행했던 마차와 말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병마 용갱과 청동 마차들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 여행을 온 기분이 듭니다. 서귀포시 역사관에서는 서귀포시의 연혁과 문화유적지, 관광문화 홍보물과 서귀포 특산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관람한 후 전망대에 올라 서귀포 앞바다와 섬들이 펼치는 멋진 풍경도 감상해 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안가 풍경을 보며 생태공원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토요일에 오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쑥을 태운 연기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조큰육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향긋한 쑥향기 맡으며 발의 피로도 말끔히 풀어보세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복전시관. 중국의 역사도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부담없이 걷고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어떨까요? 제주목 관아 탐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행정,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 복잡한 도심 속 호젓함을 느끼고 싶을 때 제주목 관아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제주시 구 도심의 중심에 자리한 제주목 관아 제주시 구 도심의 중심에 자리한 제주목 관아 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 유적지입니다. 일제 때 폐허가 되어 터만 남은 곳을 발굴과 복원 작업을 통해 제주 관아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령 외에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던 함합이 아직도 목사의 위엄이 전해옵니다. 외대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면 연목과 단정한 관아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주요 관아 시설들을 복원한 제주목 관아는 목사의 진무 모습을 재현해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임금이 있는 한양을 향해 예를 올리던 망경루 동시에 외구를 감시하는 망루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제주목사가 진무를 보던 연희각과 홍화각 연희장으로 쓰였던 우련당을 보며 제주목사의 옛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옛날 제주목사들이 관아 옆에 귤밭을 만들고 바둑을 두거나 실을 지으며 고진억한 여유를 즐겼던 귤림담 지금도 귤나무와 동자석, 석탑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목의 생활상과 생생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체험 공간과 목사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재미를 더합니다. 제주목 관아지는 단순한 유적탐방이 아닌 생생한 역사교육과 문화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움을 더하는 옛 유산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호조탐과 여유를 찾고 싶다면 제주의 옛 동현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화산선반의 독특한 지형과 선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 국립제주박물관 먼 옛날 제주의 선사시대로 거슬러올라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제주의 전통 초과 모습을 형상화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만의 독특한 선문화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7천여 전의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제주의 역사박물관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선사실, 탐나실, 고려실, 탐나솔략도실, 조선실, 기증실 등 6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주의 탄생과 첫 제주인의 정착 과정 구석기 시대부터 탐나국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문화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선사실 탐나국의 탄생과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탐나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탐나솔략도실에서는 조선숙종 때 제주에 부임해온 이형상 목사가 각 고을을 순시하는 모습을 그린 부물 제 652-6호 탐나솔략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표류인들과 유배인들의 기록과 유품도 볼거리인데요.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가다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 등에 표착했던 사실을 기록한 장안철의 표해룩과 하멜 표류기의 복사군 충암 김정, 우암 송시안, 추사 김정희, 면암 최익현 등 제주 유배 시절 이들의 행적과 유품을 전시한 코너도 흥미를 끕니다. 제주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알차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역사박물관입니다. 섬 전체가 화산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지형을 자랑하는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 지점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권왕을 달성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환경자산의 보물섬 제주 그 중심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있습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길 그 모체인 거문오름 앞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설과 기획전시, 4D 체험관 등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중심인 상설전시실은 7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제주도의 탄생 과정을 모형과 영상, 실물 전시를 통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해 놓았는데요. 특히 둥근 원형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다에서 백록담까지 제주의 형성 과정을 따라가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반한 아름다운 섬, 화산이 빚은 땅 제주, 제주의 동식물들과 해양 생태계까지 총망라되어 제주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검은오름을 탐방하기 위한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검은오름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오름과 곶자왈의 지형, 식생에 대한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자녀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으로 더없이 좋습니다. 대자연이 선사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만날 수 있는 곳. 검은오름의 신비로운 자태와 함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제주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껴보세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제주 바다를 누비는 강인한 제주의 여인, 해녀입니다. 해녀들의 삶과 애환, 풍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녀박물관. 이곳에서 바다와 평생을 함께했던 제주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주도 3대 항일운동 중 하나인 제주 해녀 항일운동. 그 발상지인 구자읍 하도리에 제주 해녀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제주 해녀박물관은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녀의 삶을 주제로 한 제1전시실. 해녀의 집과 옷,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 모형 등 의식주 생활 도구를 통해 제주 어촌의 모습과 새시풍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물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과 도구들, 옷을 갈아입으며 곁불 쬐며 몸을 녹였던 불턱 등 해녀들의 일터를 보여줍니다. 제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주제로 한 제3전시실. 해녀의 작업장이면서도 해녀 남편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어로문화를 전시한 공간인데요. 제주도 전통배인 태호를 이용한 자리잡이, 멸치잡이, 고대 어업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녀옷 입어보기, 물허벅 등에 져보기, 배타기, 바닷속 해산물 채취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주 해녀들. 그들의 강인한 개척장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되고 이어져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제주 해녀박물관이 해녀, 소중한 그 이름을 아름답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인의 뜨거운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그 뜨거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제주 항일기념관. 나라를 향한 열정의 만세 소리를 따라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이 펼쳐지는 올레길 19코스. 그 길에 제주 독립운동의 성지, 제주 항일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진원지인 조천만세동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애국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항일운동 관련 기록문서와 독립운동가 사진, 일본군의 최후, 영상필름 등 총 470개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 항일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제주인들의 항일정신을 표현한 5인의 군상상징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1, 2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제주 항일운동과 우리나라의 항일운동, 그 사진 기록들과 일제강점기 당시의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했던 의병 김형진이 남긴 귀한 유품인 의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을 재현한 축소모형을 통해서는 항일운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의 고문 장면도 재현하고 있는데요. 벽돌이 빠진 벽 사이로 들여다보며 당시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얼굴들도 함께합니다. 기념관 앞 만세동산의 3.1운동 기념탑. 앞으로도 영원히 후대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자주 독립정신을 기리는 제주 항일기념관. 이곳에서 선열들의 뜨거웠던 애국심을 가슴속 깊이 느껴보세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효과가 감사합니다.